여러분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죠?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여기에 인형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하면서 조심스럽게 던져볼게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다치지 않겠다 난 멀리 던져야지 지금 느리게 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보면 멀리 던져보실 것 같습니다 멀리 던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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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던져 멀리anza 9분이네 그쵸 지효이 아직 안 던졌네 1분 남았어요 지효이니까 여기 애기가 너무 많고 싶은데 아직 하나 있어 귀여워 귀여워 다들 선물 있어 네이 언니 이제 인연이었다 이제 돌아오래요 자 공연해야지 공연 잘했어요 즐거워서 시간이어서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재밌다 재밌어요? 네 이제 진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즐겨주세요 여러분